할렐루야 3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 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57장 개세만의 동산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다니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눅눅히 주를 따라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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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이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떠나가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일 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5절에 보니까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어딘가에 손이나 이런 데에 상처를 깊게 딱 생기면 피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그런 피방울 떨어지는 것 마냥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 얼굴에서 그 땀이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이 정도 땀이 뚝뚝뚝 떨어지려면 정말 더운 날씨에 열심히 운동을 할 때 혹은 열심히 일을 할 때 온 몸을 써서 그럴 때 땀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가만히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땀이 떨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부흥의 말씀 아직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의 바구니를 들고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 받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천사가 기다렸다가 우리의 기도를 또 기도의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라고 우리 강사목사님의 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받아서 하늘로 갖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하지만은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쏟아내며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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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막혀가지고 기도의 언어가 트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가 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막막하고 그냥 눈만 감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의 말문이 트이도록 우리의 기도가 터지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말문이 트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의 언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자상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기도의 입술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기도의 입술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ob